이델리 편집국장 이정훈의 시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이 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어제 SK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설이 돌면서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델리 편집국장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서서 이렇게 스탠딩으로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편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지는 걸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빠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화제가 됐던 종목 하나를 꼽으라면 SK이노베이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투자자분들이 과거 유공에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그 이후에 배터리 사업까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함께 영유하고 있는 종합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큰 기업, 시가총액도 크고 덩치가 큰 기업이 하루 만에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흐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텐데요. 여기 주가 차트를 보시면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오늘은 어제 너무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차익실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 전체 조정 흐름과 같이 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세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 주가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렸던 복력은 무엇이었나 어제 살펴보면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씀 주셨지만 SKENS라는 SK그룹 내에 있는 또 다른 에너지 기업 ENS와의 합병 소식이 전체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끈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장 시작 전에, 개장 전에 몇몇 매체들이 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요. 장이 열리자마자 SK이노베이션 측은 해명 공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사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합병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합병은 CNS와의 합병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시장과 재계는 SK이노베이션의 해명 공시를 SKCNS와의 합병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런 어떤 공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지난주에 저도 굉장히 애석하게 여기는 부분이 지난주에 이미 재계에서는 다양한 어떤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SK그룹이 사업 구조조정 개편을 위한 내부 문건을 확정했다라는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고요. 그 루머 속에는 SK이노베이션과 SKCNS 간의 합병 내용이 담겨 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좀 캐치하고 지속적으로 취재했지만 사실은 타 매체의 특종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도 굉장히 애석했고요.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의 확정되지 않은 해명 공시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재계는 SK이노베이션과 CNS 간의 합병을 기존 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가격에 반영하는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과 CNS 간의 합병은 왜 이루어졌고 두 회사는 어떤 회사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일정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 말씀대로 여기 한번 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윤활류까지, 오타네요. 윤활류까지 포함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SK, ENS 같은 경우는 LNG 발전부터 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영유하는 비즈니스죠. 둘 다 에너지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통적인 어떤 화석연료 비즈니스고 저쪽은 친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그래서 둘 간의 합치게 되면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사업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고요. 특히 배터리 사업이 SK이노베이션 내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도 같이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보시면 SK이노베이션, 국내 대표 기업 명성 그대로 매출액이 지난 한 해 77조 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있는데요. SK, ENS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1조를 넘어가는 굉장히 덩치가 큰 회사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매출액이 77조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9천억 정도였던 반면에 SK, ENS는 매출액이 이노베이션의 7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에 이르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고 알짜배기 회사다라는 걸 영업이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얼추 눈으로 봐도 10%가 넘어가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SK, ENS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산이 86조, 19조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얼추 105조 정도, 106조 정도 되는 국내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에너지 기업이 출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화석연료부터 친환경 에너지,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까지 모든 걸 장착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고요. 특히 SK그룹은 이를 통해서 에너지 기업 간의 시너지, 대형화를 통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확장, 향후 투자 동력 확보 등등에서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합병이다라는 거고요. 어제 시장은 SK이노베이션 주가를 그런 식의 기대를 다 담아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궁금한 부분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ENS 간의 합병이 왜 생뚱맞게 어제 많은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시장에 나왔을까, 뉴스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상 SK그룹을 그 이전부터 계속 들여다본 투자자라면 사실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작년 말부터 SK가 계속 준비해왔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이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작년에 SK수펙스 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SK그룹이 사업 재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요. 또 맥켄지 그룹에 컨설팅을 줘서 우리 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면 될까 하는 외부 컨설팅도 받아왔었거든요. 그 결과물로 지금 하나하나 사업 재편 방안이 나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SK이노베이션과 ENS 간의 합병이 내부적으로 지금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2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2주 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 굉장히 규모가 컸던 내용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러면서 SK그룹은 그 사업 재편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SK그룹의 비전은 여전히 좋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드린 이혼 소송이 이런 사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총리제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말부터 최태원 회장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룹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만 투자가 지금 SK그룹 내에 굉장히 퍼져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만 투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고요. 심지어 내무적인 어떤 위기감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서든데스, 갑자기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든데스 위기가 우리 SK그룹에도 닥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계속 고치시키면서 얘는 양적 성장이 아니고 질적 성장을 SK그룹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 사업 재편에 총대를 메고 있는 최창원,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도 우리 SK그룹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그룹이 골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수익이 안 되는 비핵심 사업은 매각하거나 아예 그냥 통합하고 또 그룹 내에 방만하게 퍼져 있는 중복 사업들은 하나로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SK이노베이션과 ENS 간의 합병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매각한 합병한 또 통합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결과물이 언제 논의가 되느냐. 이달 28일, 29일 이틀간 최통원 회장과 말씀드렸던 최창원, 스펙스 협의회 의장 그리고 각 계열사 CEO들이 다 모이는 SK그룹 경영전략회의가 이달 28일, 29일 이틀간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업 재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재편안이 나오면 이사회 의결, 그다음에 조주총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SK 지금 그룹 내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K스퀘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SK스퀘어가 여기 나와 있죠.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반열에 있는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작년에 영업 손실만 2조 3천억이 넘었었거든요. 그 책임을 물어서 어제 SK스퀘어를 이끌고 있었던 박성하 SK스퀘어 대표이사 사장을 조기에 해임한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고요. 지금 연임한 이후에 석 달 만에 대표이사 지금 물러나게 되는데요. 실제 확정이 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SK그룹은 지금 사업의 대대적인 재편, 인적 쇄신, 동시에 지금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SK그룹은 여기는 지금 간략한 지배구조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차트 하나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SK그룹의 계열사 규모는 219개거든요. 주요 그룹 중에 계열사가 많은 2등이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되는 계열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태훈 회장이 말씀했다고 하는 방만 투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계열사 수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 계열사 수를 굉장히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유사 사업, 종복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고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핵심 사업은 아예 시장에서 팔아버리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룹, 지주회사, SK 주식회사를 필두로 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SK텔레콤 계속 유지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SK E&S와 이노베이션을 합쳐서 캐시카우인 에너지 기업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미래성장 동력을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사업, 또 SK온과 SK이노베이션으로 대표되는 배터리 사업, AI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지금 SK그룹 내에서 짜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 돈이 대규모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알려진 바로는 SK그룹 수뇌부가 지금 산업은행을 찾아가서, 국채은행이죠. 산업은행을 찾아가서 여기 사업 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좀 융통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인 한도 문제로 인해서 SK그룹이 산업은행에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은 한 1조 7천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우리 정부가 지금 최근에 한 17조 원 정도로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서 17조 정도 국가전략산업의 절의로 자금을 빌려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그 자금 17조 중에 일정 부분을 활용해서 SK의 사업 재편을 돕는 어떤 그런 어떤 마중물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뉴스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SK그룹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은 SK온을 지분 89%를 가지고 있는 SK온의 모기업입니다. 그래서 SK온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을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게 SKENS와의 합병의 핵심적인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 얘기 들으셨겠지만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가 한참 빠르게 성장하다가 지금 수요가 뚝 꺾이는 그런 전기차 캐즘 시기를 막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온 역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연간으로 영업 손실이 한 5,300억 정도 났었는데요. 올해는 1분기에만 지금 4천억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이후에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은 모기업의 힘을 다하기 위해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SK온이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빌리는 자금들을 차입 보증을 계속 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역시 재무적으로 약간 흔들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숫자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SK이노베이션의 지금 부채가 여기는 SK온의 지금 현금과 부채고요. 보시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금성 자산은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총 부채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SK온을 뒤에서 도와주려다가 SK이노베이션 역시 지금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2019년만 해도 SK이노베이션의 부채가 21조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5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불과 4년 안 되는 기간 동안 SK이노베이션의 부채가 138%나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 그렇게 빠른 SK이노베이션 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이 바로 아픈 손가락인 SK온의 이런 실적 부진 탓이었다라고 설명, 지속적인 투자, 실적 부진을 지원해주기 위한 탓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올 3월이죠. 스탠다드 앰프워스, S&P가 SK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SK온을 도와주다가 재무적으로 어려워지니까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전에는 BBB 마이너스였다가 BB플러스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이자를 더 많이 내야겠죠. 그래서 이자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전체적인 재무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SK이노베이션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짜배기 회사. 한 해에 매년 수조 원대의 이익을 내고 있고 또 현금성 자산이 3조가 넘어가는 SKINS를 SK이노베이션과 합치면서 SK온에 대한 지지를, 후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과 SKINS 합병 과정에 어떤 부작용,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듣기로는 SKINS 직원들이 벌써 내부적으로 반발 또는 동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상장 회사고요. 또 SKIN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 높은 임금 인상률을 계속 기록했었는데 SK이노베이션, 오늘 도와주는 SK이노베이션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좀 낮아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SKINS 직원들이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덜 받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직원들의 약간 이탈 움직임도 있다라는 뉴스가 벌써 성급하게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잡히는 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내부 직원들의 동요뿐만이 아니고 주주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동요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회사, SK주식회사 주주들의 반발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SKINS는 아까 저기 SK 지배구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SK주식회사는 SKINS 지분을 무려 90%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주식회사의 실적, SK주식회사 실적의 상당 부분, 이익의 상당 부분을 SKINS가 배당을 해주는 걸로 충당했었거든요. 그런데 SKINS가 이노베이션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배당 지급액이 줄어들면 SK의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는 과정, 합병 과정에 SK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SK주가의 하락이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SK주가 한번 보시죠.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하루에 주가가 4% 가까이 크게 빠졌습니다. SK주식회사 주가가 왜 빠졌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SKINS와 이노베이션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ENS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SK주식회사에 주는 배당액이 줄어들까 봐. 그러면 SK의 전체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그 우려감이 벌써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주식회사 주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향후에 굉장한 사업 구조 개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도 뭐냐면 이렇다면 이런 과정에 SK그룹이 ENS와 이노베이션을 합병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사업 재편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 요인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은행의 자금을 융통하는 부분 외에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SK네트웍스가 가지고 있는 SK렌터카 지분을 사모펀드에 전략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8200억 정도 현금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마산그룹 또 빙그룹 지분을 동시에 매각해서 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렌터카 또 베트남 투자분 다 합치면 한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자금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은 SK온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의 지속적인 형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SK온도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SK온도 자체적으로 좀 실적이 나아지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난료 사업 부분인 SK온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온무브와 SK온 두 회사를 합병시키는 방안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K온의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분리막 업체인 SKIET라는 자회사가 또 있는데요. SKIET는 아예 시장에서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일, 29일 경영전략회의 이후에 구체적인 안들이 시장에 나올 테니까요. 그 안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그게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동시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희가 취재한 사업 구조 개편의 얼개 하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SK그룹의 핵심 중추가 되는 지주회사, SK주식회사 얘기를 먼저 나눠보면 방금 말씀대로 방만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는 SK그룹의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사업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노베이션과 ENS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ENS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SK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배당 지급액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주가 충격은 SK주식회사에는 계속 나타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지만 좀 더 긴 안목에서 보면 SK주식회사 주가에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알짜배기 회사 SKENS와 합병하면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듯이 핵심 사업은 정유, 석유화학이거든요. 정유, 석유화학은 어떤 사업 특성이 있느냐? 국제유가 영향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변동성, 수익의 변동성, 플러스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계절성을 가지는데 SKENS라는 탄탄한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은 분명히 이번 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이 과정에서도 SK이노베이션과 ENS 간의 합병 비율이라든지 합병 과정에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어떤 악영향도 단기적으로는 좀 감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SK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노베이션도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내다보면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오히려 회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SK온을 매개로 한 SK이노베이션, SK주식회사 이런 하이아르키 아래에서 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핵심은 SK온이 적자를 내고 있는 SK온이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요.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추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SK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 전기차 판매량을 보여드리느냐. 현대차 그룹이 판매하는 주요 전기차의 모든 배터리는 SK온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SK온의 실적은 현대차 전기차 판매 추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차트는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추이고요. 두 번째는 기아, 세 번째는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전기차 판매 추이인데요. 공이 빠르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 보일 수 있죠. 전기차 캐즘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SK온의 실적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SK온의 실적 향상 개선 또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저가 공세 또는 미국이나 유럽의 판매 수출이 막히면서 한국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이 과정들을 감안하면 SK온의 실적 개선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지금 현대차가 올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신차들을 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SK온의 미국, 북미 공장에서 현대차에 직접 공급하는 배터리 양은 올 하반기에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SK온의 실적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지금 SK온 더 이상 SK그룹에서 고집하지 말고 아예 전체 그룹을 위하는 차원에서 SK온 사업을 전체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SK그룹의 오너 일가가 배터리 사업에 대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너 일가의 의지를 볼 때 SK온 매각은 현실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전기차 캐즘이 언제쯤 극복되느냐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